오이냉국은 또 식초 맛이지 고기에는 거리면 괜찮네 시원하게 오이냉국에는 또 어름이 필수지 뭐 시원하게 오이냉국은 이렇게 누린누릿해야돼 옛날에 장카란찌가 먹을 때 소금이 뭐 변변했나 소금 넣고 짜잔 어우 냄새 좋아요 아 색깔 좋대 피자네 피자 누룽집 피자 자 이제 상품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보자기 이런 이렇게 좋은 보자기가 어디 있어 옛날엔 지금 뭐 아이콘이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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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이랬